어버이연합 한국의 어버이연합은 돈을 받았어요 안받았어요 안받았습니다 한국의 어버이연합 돈 안받았어요 안받았습니다 경영년으로부터 돈 안받았어요 기사 나중에 받겠습니다 저렇게 공격식으로 하는 질문은 저희 절대 안받습니다 대표님 비정코리아 비정코리아 지원금 상생활을 하고 있던거 당시 제가 신청오니까 애가 조명하고 싶어서 10회에 연간 들어왔습니다 자 내려가세요 빨리 식사 해야 되요 식사를 못하고 어르신들 식사를 해야 돼요. 내려가세요. 아니 저희가 질문 10개 정할 테니까 사무총장 질문 받으라고 그러세요. 아니 그렇게 똑똑한데 왜 질문을 못 받아요 지금. 저희가 기자들끼리 질문을 준비해서 드릴 테니까 와서 답변을 하시라고요. 왜 이렇게 하시는데요 지금. 내려가시라고요. 기자가 만나고 있으면 질문을 받으셔야죠. 성남님. 주총장님. 빈대기가 저. 청양사고를 하고 축구경사에 있는 건데 모두 한 번 냈어. 똑똑하더라. 뿌리가 염증버지 그리봐. 난리가 나지. 옷도 똑똑하러 왔는데 이렇게 똑똑하러. 빈대기 북한에 놀러 갔는데 확인돼서 기자들끼리 하긴 했나말이야. 가야죠. 자 핸드폰 추워. 길기 전에 결빵지. 핸드폰 더 난리야. 어? 그렇지.